16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가장 볼법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코레일에서 예전에 이 16번 문제 같은 형식으로 문제를 낸 적이 있죠. 코레일만 이런 식으로 내는 건 아니고요. 보통 대기업들도 공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들도 이런 양식으로 좀 내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양식이라는 거냐면 그냥 단순히 어느 속도로 얼마큼 갔어? 시간은 얼마나 걸렸어? 이런 질문보다는 가다가 무슨 일이 생겨서 돌아왔다가 다시 가고 이런 식으로 뭔가 상황들이 여러 개가 엮여서 내는 문제를 내려고 보통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조금 전에 터널 문제처럼 이렇게 중간중간 스토리를 기재하는 방식보다는 보통 이렇게 어떤 사건들이 여러 개 끼는 건 다 합쳐서 결론이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보편적이지 않은 유형들은 식을 세워서 푸는 게 합리적이고요. 그게 토탈 개념의 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맨 마지막에 오는 총 토탈 개념은요. 여기 지금 보시면 집까지의 거리가 30km라는 총 거리 개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전 9시에 출발해서 오전 10시에 도착했다는 토탈 시간 개념도 있습니다. 어느 걸 쓰는 게 좋겠다? 당연히 거리가 편하겠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그냥 대부분이라고만 얘기할게요. 대부분의 문제는 시간을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으로 쓰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이 문제는 실전에서 나왔을 때 1분 내에 풀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난이도, 실전 체감 난이도를 2나 3으로 좀 써두시고요. 실전 체감 난이도는요. 우리 교재 3이라고 되어 있죠. 왜 그러냐면 설령 이 문제의 풀이를 알았다 하더라도 1분 내에 풀기에는 매우 힘든 문제다라는 거죠. 이런 문제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실전에서 좋은 결과 얻으시려면요. 설명을 해볼게요. 이 문제에 이제 특이점이 있는데 우선은 오류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좀 설명이 덜 붙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가 그러냐면 바로 이 부분이요. 철수는 집에서 5km 떨어진 버스 정류장에서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저 5km 떨어진 부분이 할머니네 집까지의 거리의 중간에 있는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철수가 집에서 5km 떨어진 게 그러니까 그림으로 설명을 해보면 여기 철수 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버스 정류장에서 5km 떨어진 곳이라고 했고 지금 여기 할머니 집 여기 할게요. 할머니 집이 있으면 그 5km 떨어진 곳이 여기일 수도 있지만 그 장소가 사실은 여기일 수도 있다는 거죠. 정반대일 수도 있고요. 설명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오류인 거죠. 근데 아마 대부분 이 중간 거리 5km 떨어진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진행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5km 떨어진 걸로 설명은 하겠으나 분명 이 문제의 오류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이제 염두에 두시고요. 설명을 좀 이어 나가 볼게요. 그래서 5km 떨어진 부분에서 간다고 했는데 그래서 9시에 버스를 타요. 시속 60으로 그래서 집에 가던 중 집에서 25km 떨어진 지점에서 선물을 놓고 온 것이 생각이 났다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얼마나 이동한 거죠? 20km만 이동한 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대전제가 낀 거예요. 저 5km가 일직선상에 있는 곳이었다라는 대전제가 낀 겁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 총 1시간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1시간이라는 개념이 속력분의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20을 움직였을 때 25km 지점까지 갔다라는 건 5km 지점에서 간 거니까 20을 움직였을 때까지의 시간이라는 거고요. 여기서 생각이 나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서 10분 동안 선물을 챙긴다 했습니다. 택시의 속력은 모르겠고요. 택시의 속력이 질문이고요. 속력은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이제 25km 지점이니까 25를 갔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10분. 60분의 10분. 시간이 소요가 됐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집까지 타고 온 택시를 타고 할머니 집에 도착한다고 하니까 이제는 그 택시의 속력에다가 총 거리 30을 추가하겠죠. 이겁니다. 이놈을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택시의 속력을 구하는 문제는 바로 이것을 풀었을 때 나오는 것이다. 이거 안다고 하더라도 오래 걸리지 않겠습니까? 이거 풀기 위해서 모두 뭐 해야겠습니까? 60x를 곱해야겠죠. 그럼 여기는 제일 앞에는 60x가 될 거고요. 제일 앞에는 60x가 될 거고요. 여기 60x를 하니까 20x가 될 거고요. 여기는 60x를 하니까 1,500이 될 거고요. 여기는 60x를 하니까 10x가 될 거고요. 여기는 60x를 하니까 6, 38, 1,800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다 더하면 30이니까 양쪽에 다 지워서 30x는 3,300이 되겠습니다. x는 몇이에요? 110이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이런 풀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식을 처음부터 다이렉트로 딱 보자마자 사실 이런 포맷일 거라는 거는 이미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캐치하실 거예요. 그러면 캐치하시고 난 다음에 문제를 푼다 하더라도 여기까지 쓴 시간에 이 식을 다 풀어서 정답을 내는 것까지 하면 1분을 분명히 넘어가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실전에서는 분명히 실패한 문제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1분을 넘어가면 사실은 좀 실패 사례로 봐야 되니까 다른 문제에서 그 시간을 뺀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이 문제는 시간 텀을 두고 계속 반복해서 풀어보시면서